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깻잎 김치를 만들겠습니다 깻잎은 식초 1큰술을 넣고 5분정도 살균을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줍니다 깻잎 100장이 되겠습니다 깻잎 줄기는 1cm 길이를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오렌지 1개가 필요합니다 즙을 내겠는데요 깻잎 김치에 오렌지즙이 들어가면 짜지 않고 달고 맛있습니다 사과나 배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고춧가루 2큰술을 넣고 불리겠습니다 진간장 1큰술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소금을 좀 넣을 겁니다 꿀 1큰술을 넣어주세요 설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통깨 1큰술을 넣었구요 쪽파 3큰술을 준비합니다 홍고추 3개를 얇게 썰어서 다져주시고 청양고추 3개를 다져줍니다 고추씨는 조금만 빼겠습니다 고추가 들어가면 개운하고 정말 매콤하면서 맛이 좋습니다 다져서 양념에 넣어주세요 바늘을 넉넉히 넣을 건데요 열 알이 들어갔습니다 생강꿀청 1큰술을 넣었구요 야채 다지기에 다져서 넣겠습니다 마늘은 4큰술에서 5큰술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 김치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젓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참기름 1큰술이 들어갔습니다 잘 저어줍니다 소금 1 작은술을 넣었어요 5g 되겠습니다 잘 섞어주시구요 양념이 완성되었습니다 깻잎 1장 위에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얇게 펴줍니다 이런식으로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깻잎 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젠 감사합니다.